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 이거 재미는 놀이 하필 원해 따분한 겨울이 이제 춤춤 well I'm traveling I'm drinking something I'm touching something They need to turn up the light in here Oh yeah you're going 어떻게 벌리지? 뭐지? 환빈은 아니고 왜 내가 벌리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앞에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뒤에 있을 때도 정말 이 노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딱 나올 때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옆에 빠졌을 때도 되게 눈치 보는 모습이 보였어 민영이 방역이 특히 내가 설명을 봤을 때 노래 둘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 메인 래퍼도 아니고 메인 승혼도 아니고 승혼도 아니고 네 민영이 도경이가 이 승내에서 뭔가 확실한 존재감을 해서 나타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지금까지 봤던 월말 평가 중에 제일 편리야 곡을 맡고든지 아니면 지금 거보다 훨씬 더 즐기면서 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월말 평가 때는 한 30일 정도만 있을 거고 거기서 A팀과 B팀을 누가 잘했는지를 바로 승패를 가릴 거야 그 날은 간단하게 한 두 장때는 1박 2일 2박 3일로 효과를 갔다 올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니까 간단하게 수영모가 소진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챙겨가지고 월말 평가에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사실 말씀 없었으면 무슨 이대로 왔을까 조정이 좀 중요한 거 같아 자기 안 할 때도 되게 신경 써야 돼 춘출때나 예를 들어서 신나는 잘할 수 있어도 사실은 너무 얼어서 하는 건 맞는 거 같아 얼어 좀 즐기면 죽였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눈에 띄일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이걸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다른 시계가 생겼죠 이제 즐기고 멋있게 해야 되는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잘하는 거 같아 잘하셔야 돼요